네, 안녕하세요. 저는 로리타 역을 맡게 된 배우 김도원입니다. 에스페란사 역의 김아연입니다. 안드레스 역할 맡은 조민호라고 합니다. 알베르토 역을 맡은 박주혁입니다. 스윙을 맡게 된 김동준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스윙 이지호입니다. 뮤지컬로는 한 번도 올려지지 않았던 초연 작품에 참여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좋은 형님들 그리고 동생과 감독님들과 함께해서 너무 영광이고 기대가 됩니다. 제가 학교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는데 이렇게 다시 학교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설레고요. 행복하게 공연 연습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너무 기쁩니다. 스윙으로 공연을 참여하게 된 건 처음인데 그래서 긴장을 좀 많이 했었어요. 들어오기 전에 근데 이제 같이 공연하는 배우분들이 되게 잘 챙겨주셔서 그 긴장감을 좀 덜고 연습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 오디션 진짜 열심히 봤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좋은 결과로 좋은 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너무너무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메롱 포인트는 뭐 저 아닐까요? 빛, 로리따 그들의 이제 대립 대립 두 글자로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극장에서 확인해 주세요. 계획형 인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계획한 일을 지금까지 한 번도 제대로 계획대로 살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가지고 요즘 저의 소망입니다. 네, 저의 소망이에요. 빨리 성공해서 저희 할머니 호강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11월 말까지 조금 긴 여정을 담게 하게 되었는데요. 배우분들, 스태프분들 모두 한 명도 다치지 않고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막본까지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어서 보러 와주세요. 저희의 빛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연습실에서 정말 땀 흘리고 열심히 정성스럽게 빚어서 연습하고 있습니다. 네, 무대까지 정말 소중히 가져갈 테니까요. 저희 극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아주 덥고 습하고 비도 많이 오는 여름에 아주 열심히 뜨겁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많이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타오르는 어둠 속에서 관심 가져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 역시도 사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무더운 여름에 정말 불타오르는 열정으로 연습실에서 열심히 연습을 하고 있는데요. 8월 26일 첫 공이니까요. 링크아트센터 많이 방문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